배우 겸 가수 춤몽의 데뷔곡 프랑켄슈타인이 재조면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선보인 디지털 싱글 프랑켄슈타인에 이어 2년 만에 디지털 싱글 발의로 돌아온 춤몽은 2016년 배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빈 엔터테인먼트 소속 인드밴드 달라라오의 멤버로서 가수로 데뷔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신의 아티스트이다. 데뷔곡 프랑켄슈타인은 춤몽이 직접 작곡 작사 프로듀싱을 진행했으며 특유의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마니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한편 춤몽은 최근 한국의 무조신 바리를 모티프로 한 사극통 앨범 바리를 발매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링크 HTTPS www.youtube.com c.0615